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195번지 일대에 조성이 되고 있는 이 편한 세상 남양 뉴타운 분양 관련 영상입니다. 이 편한 세상 남양 뉴타운은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으로서 민간건설사와 공공기관 공동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편한 세상 남양 뉴타운은 남양 뉴타운에 들어서는 첫 일군 브랜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편한 세상 남양 뉴타운은 민간참여 공공분양단지로서 가점 경쟁이 없이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만 충족하면 일반 분양의 경우도 소득기준이나 자산요건에 따른 제한이 없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편한 세상 남양 뉴타운은 2022년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인 화성시청역 신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남양 뉴타운의 건축규모는 지하 3층, 지상 18층 총 8개동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606세대입니다. 이 편한 세상 남양 뉴타운의 입주 예정일은 2022년 11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전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영상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의 새로운 분양 영상을 바로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평면 구조나 설계, 이미지 등은 초비자의 계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서 시공사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시고 본 영상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편한 세상 남양 뉴타운의 평면 구조는 65A 타입 65B 타입 75A 타입 75B 타입 75B 타입 75C 타입 평면 구조는 시공사 75A 타입 75A 타입 63A 타입 75A 타입 일반 공급의 기타 1순위 청약은 10월 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순위 청약일은 10월 6일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13일입니다. 정당 계약일자는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입니다. 상기 영상에서 보고 있는 CG 및 이미지, 내용, 문구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서 실제와 다를 수가 있고 사정에 따라서 시공사에 따라서 인허가시와 준공시에 변경 및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시고 본 영상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편한 세상 남양뉴타운의 교통환경은 송산마도IC, 서해안-평택시흥고속도로 77번 국도가 인접한 편리한 사통팔달의 광역도로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남양뉴타운은 서해선 복선전철인 파성시청역 신설이 2022년 개통 예정이 되어 있고 제2외곽고속도로도 2021년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남양뉴타운은 화성시청, 현대기아자동차 남양연구소, 마도, 북양산업단지, 바이오밸리, 안산공단 등 주요 행정기관 및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고 출퇴근이 용이한 근접단지입니다. 이 편한 세상 남양뉴타운은 무봉산자연조망, 풀량기숲공원, 남양푸른건강떨체공원 등이 인접해 있습니다. 단지 내에는 대규모 중앙광장이 계획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남양뉴타운은 단지 주변에 다양한 근린공원을 갖추고 있으며 무봉산을 누릴 수 있는 청정힐링환경단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전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에서 분양 예정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1만2천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재건축아파트 바로 옆에 조성이 되는 둔촌사믹빌라 재건축 관련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포스코건설로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둔촌사믹빌라 재건축 관련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전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영상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의 새로운 분양 영상을 바로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